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총 세 분 가시는 거예요? 아 오늘 나오실 거고요? 그러고네 저한테 한 여름만 줄 알아요 서비스 어 왜 이렇게 바닷물이 푸르다 푸르다 역시 제주도 바닷물이 깨끗하네 침대 사이의 빨래 찌개의 빨래 침대 사이의 빨래 침대 사이의 빨래 지구의 빨래 지구의 빨래 퇴근! 배가 떠납니다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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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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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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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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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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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